하늘의 새들처럼 여기 배추, 배추 한번 얘는 유기농에서 막 벌레 먹고 오겠네 어떻게 구워져 주세요? 배추 어떻게 먹냐고요? 이렇게 먹는데? 아니, 구워서 먹는 걸 일단은 벌레가 많이 먹으면 유기농이라고 그런가? 근데 혜리 씨 같은 경우에 채식으로 바뀌면서 또 바뀐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잠을 너무 푹 자요 옛날에 항상 불면증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이 생겨도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고 남자 보는 눈도 되게 자극적인 남자 좋아하다가 옛날에? 잘생기고, 어리고, 돈이 많다든가, 재밌다든가 근데 지금 남자 보는 눈도 약간 좀 다 바뀌고 심심한 남자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거 귀여우나요 이효리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지현 씨 식당을 망하겠네 고기 장사는 못 하죠? 말할 때도 없고 애연이 왔네? 말할 때도 없고 애연이 왔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빼서 입어야 될 건데? 저는 어라보님께서 에라 씨 갖다주시고요 어 NEET 전 오라보님께 또 에라 씨 갖다주시고요 저예교해 보세요 그게 뭔데요 언니? 짜서 장떡이라고 이렇게 경상도에 사는 음식이래요 그게 장떡이요? 네 고추장이랑 된장이 들어가서 장떡이라고요 반찬으로 먹어요 원래 어서오세요 어머 상큼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럴게요? 오자마자 어디서 언니가 가져오신 거예요? 언니가 가져오셨어요 예은 씨는 이재현 선배는 모르죠? 알아요 89년생이죠? 89년생이요? 데뷔가 언제죠 언니? 88년 88년이요 태어나지도 않았네? 데뷔가 2007년 98년 88년 거의 10년 차씩 나시는 거예요 나이도 10년 차씩 나고 데뷔도 10년 차씩 진짜 비슷한 나이에 데뷔를 했다 그러겠군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거를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좀 짭짤한 게 대구예요 아 진짜요? 저도 사퇴를 안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뚝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진짜 딱인데요? 이렇게 부어서 뭐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겠다 다 된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다 야채라서 그러니까 굳이 오래 익힐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조금만 여기 조금 찍어볼까요? 진짜 맛있다 보라보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두부하고 이렇게 손두부하고 맛있어 그 부엌에 딱 들어가면 저는 전투 태세가 돼요 진짜 맛있어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뭐예요 언니? 두부말이? 묵은지 아까 가져온 거 보라보니 아 감사합니다 보람있네 여기 온 보람이 막걸리 드세요? 막걸리? 좋아하죠 언니 건배 한번 할까요? 우리 자 파이팅 언니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아까 그 세례씨 그럼 다요? 음 그게 다요 나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로맨틱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아쉬운 것도 드세요 너 이재 선배님 노래 알아? 알죠 뭐 알아요? 난 사랑하지 몰라 로맨은 선배님한테 인사도 할게 한번 보여드려 아무도 잘 안 해? 아무도 잘 안 해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주유해 어필 나는 그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처음에는 어필 이건 뭐야? 그냥 막 넣었어요 아 느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필 이거 괜찮은데 선배님? 그러게 말이에요 원조 잠깐 보여주시지 이가 노래가 좋은 게 뭐더라?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나 그렇게 생각해 만날 수 없잖아 나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아 좀 목소리 해줘요 똑같다 똑같다 근데 정말 사랑을 모르시겠어요? 땡큐해요 어 그렇게 모르지는 않았어요 강수지 씨 이런 분이랑 안 친하셨어요? 친하셨어요? 같은 세대에 제가 이제 막 그만두기 한 몇 달 전에 언니가 데뷔를 하셔서 어